안녕하세요 장갑이 이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리페어면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자 어떤 기계냐면 아직 도착을 안했나 보네요 잠시만요 다행히도 빨리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의 기계는 gdx 18v PC 모델입니다 이제 손님께서 이제 똑같이 개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배터리 허리 장착으로 말이죠 일단 기종은 듀얼 모드 구요 비트도 꼽아지고 소켓도 장착이 됩니다 작동 잘되고 때리기부도 잘 들어오고 작동이 잘 되는 기계입니다 이제 확인 했으니 개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준비한 accion 찹쌀 찹쌀 탁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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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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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감 처리 전에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. 작동은 잘됩니다. 자 이제 마무리로 마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조가 완료됐습니다. LED까지 다 들어오고요. 일단 2단. 중간자 좌우 잘됩니다.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상 리페어 메리코야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